안녕하세요 장관절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아 오늘은 카메라 렌즈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원래 제가 본업은 사진이고 그쪽 관련되어 있는 디지털 이미지가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카메라 쪽에 대한 리뷰를 주로 하려고 했는데 최근엔 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시그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그마 fp 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fp 용 엘 마운트에 해당하는 렌즈 리뷰 이벤트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온 빌려온 렌즈는 시그마에서 나온 24mm f1.4 dg 렌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엘 마운트 형태로 되어 있는 렌즈구요 어 물론 뭐 여러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선택한 렌즈는 24mm 였어요 그 24mm 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라는 제조회사는 뭐 여러가지 것들로 회사를 시작하고 발전시켜 왔지만 최근에 가장 인정받고 있고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렌즈들 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메라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 제가 쓰고 있는 fp 같은 그런 형태의 카메라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우선 오늘 소개해 드릴 렌즈는 어 24mm 인데요 요건 아트 렌즈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 시그마 에서 최근에 렌즈군의 판매들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자사 렌즈 자사 마운트 보다는 다른 회사들의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렌즈군을 만들다 보니까 라인업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라인업으로 만들었는데 첫번째는 C라고 해서 컨템포롤 이라는 렌즈입니다 요 렌즈는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렴한 형태의 렌즈군들을 이제 C를 붙여서 컨템포롤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는 렌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스포츠라든지 요런 것들을 촬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망원 렌즈군에 주로 해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트 라는 의미에서 A라고 표기되는 아트 렌즈군이 있어요 요 렌즈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렌즈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다 집어넣어서 최고의 품질로 뽑아내는 렌즈군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렌즈가 좀 그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그마에서 점폭적으로 밀고 있는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시그마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L 마운트에 해당하는 바로 시그마 자체 fp 시리즈를 위한 마운트라고도 할 수 있구요 그리고 L 마운트는 원래 라이카에서 가져온 마운트다 보니까 라이카와 파라소닉과 시그마가 합쳐서 서로 그 렌즈 포맷을 통일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렌즈 마운트에 해당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설계되어 있는 렌즈 중에 하나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24mm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도심 속에서 사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24mm가 가져오는 그 접근성 그래서 어떤 대상체나 이런데 접근했을 때 효과적인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밀집된 공간에서 화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고요 그래서 체험단을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렌즈도 24mm였습니다 24mm에 대한 건 대부분 감을 다 익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써보면 렌즈의 퀄러티라든지 렌즈의 품질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선택한 렌즈가 바로 24mm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가지의 렌즈 군두를 선택해 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아마추어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렌즈 호감을 먼저 가져가는 렌즈는 대부분 망원 렌즈입니다 사진을 찍는 피사체가 자기를 못 보고 그리고 멀리서 찍어도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망원 렌즈에 대한 그 관심도는 역시나 다른 렌즈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사진을 찍다 보면 망원보다 광각에서 오는 메리트가 훨씬 더 큽니다 광각 렌즈는 피사체와 가까이 가지 않으면 피사체를 도드러지게 부각시킬 방법이 별로 없어요 피사체와 찍는 나와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의미에서 상당히 재밌는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24mm에 대한 얘기를 해 볼 거고요 오늘은 요 시그마에서 나온 24mm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요 렌즈는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편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 렌즈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렌즈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구면렌즈라든지 저분산 렌즈라든지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렌즈의 퀄러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L 마운트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L 마운트는 기본적으로 미러리스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초점 거리 때문에 기존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 그냥 일반 DSLR 카메라가 중간에 미러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만큼에 대한 경통을 빼놨어요 이거는 조금 말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요 부분을 요만큼 만들어 놨다는 거 여기 요만큼이 왜 그만큼이냐면요 요 안쪽에 보면 실제로 마지막 렌즈가 생각보다 안으로 깊숙히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만큼의 경통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무 의미가 없이 기림만을 조절해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기존에 만들었던 24mm 렌즈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러리스 카메라에 쓸 수 있도록 경통만 요만큼을 늘려서 잡아 준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 렌즈들에 익숙한 24mm 그 다음에 하이엔드 렌즈들에 익숙한 여러 개의 렌즈 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좋은 퀄러티의 이미지를 그대로 미러리스에도 쓸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굳이 뭐 아답터나 컨버터나 쓰지 않아도 그래서 좋은 퀄러티의 렌즈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카메라 제조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통만 뽑으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한 파트만 다시 설계하면 기존 설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 부담 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비용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렌즈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커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만큼이 생긴 게 생각보다 바디는 작게 만들려고 애써 가지고 fp 라는 아주 혁신적인 사이즈의 훌륭한 퀄러티의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이만큼은 잡아 늘려서 렌즈를 활용해야 된다 이건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일정 부분 단점이 될 수 있어요 24mm 에 이 렌즈가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템포러리 렌즈로 해서 24mm 가 조금 더 작고 슬림하게 나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광량렌즈는 좀 더 작고 슬림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되게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꽂아 봤을 때 생각보다 렌즈랑 카메라랑 연결했을 때 바디 크기나 이런 것도 좀 크더라구요 그러면 요 렌즈를 한번 사이트에서 보면서 보통 제조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의 특징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를 좀 보면요 어 첫 번째로 시그마 에서 나온 렌즈 구요 24mm 아트 렌즈 고 f1.4 의 dg 렌즈 입니다 그리고 렌즈 사진을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에요 왜냐하면 요 지금 메인으로 나온 요 사진은 dslr 카메라를 위한 바디 모양입니다 여기서 미러리스가 되게 되면 요렇게 경통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은 싸진 않아요 100만원이 넘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구요 뭐 자세한 뭐 이렇게 설명이나 동영상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경통이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구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렌즈 구성에 대한 부분에서 보실 내용이 좀 있어요 렌즈 구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찍는 사용자 다시 말해서 사진가가 이 렌즈 구성까지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구성에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sp 비구면 렌즈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죠 그 다음에 sdl 저분산 렌즈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fld 글라스 라고 해 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카메라 렌즈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공학 기술로 쓸 수 있는 최고의 기술들 세 개를 모아 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비구면 렌즈는 뭐냐면요 어떤 렌즈든지 간에 중앙부와 그 외곽 쪽이나 굴절률이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색수 차라든지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건 렌즈랑 과학적인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그 렌즈의 형태를 구면이 아니라 비구면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비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개 그 다음에 저분산 렌즈는 그거랑 또 다르게 이 굴절률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렌즈의 밀도를 조절해서 그리고 그 FLD 글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렌즈와 공기가 접하는 이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코팅해서 굴절률을 극대화 시켜서 그 반사되서 손실되는 빛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는 의미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렌즈들이 들어가게 되면 렌즈는 비싼 렌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된 렌즈는 그냥 비싼 렌즈다 라고 인식하면 돼요 좋은 렌즈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좋은 렌즈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바로 그 쓰는 사진가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물건일 수밖에 없어요 요 3가지가 들어갔다는 건 비싼 렌즈라는 것이지 좋은 렌즈는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에 딱 맞는 렌즈라면 그게 가장 좋은 렌즈입니다 자기가 쓰는 목적이 맞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은 비네팅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비네팅 보면은 생각보다 곡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건 중앙부보다 주변부로 갈수록 이런 굴곡들이 주변부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광각렌즈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광각렌즈일수록 이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각도에 따라서 이게 뭐 안 나오면 좋은 렌즈 아니냐 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광각렌즈의 특성이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각렌즈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광각렌즈로 찍었을 때 이런 느낌이 전반적인 이미지의 느낌에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이건 광각으로 찍었구나 아 그래서 맛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비네팅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광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나머지 것들은 아마 워낙 유명하니까 시그마 렌즈 자체가 뭐 경통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하이퍼소닉 모터 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기술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든 렌즈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그 MTF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 렌즈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일 좋은 렌즈는 모든 그래프 상에 이 짝대기가 내려오지 않고 일직선으로 유지되는 게 퀄러티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광각 렌즈는 솔직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원 렌즈가 오히려 일직선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광각 렌즈는 실질적으로 밝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런 렌즈들도 물론 좋아요 쓰면 좋아요 그렇지 않은 렌즈라고 해서 손해볼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각 렌즈들은 초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샤프한 편이에요 설계상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배상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써보시면 아마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망원 렌즈로 갈수록 이런 스펙이나 이런 정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망원일수록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광각 렌즈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감안하셔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렌즈가 F1.4라고 해서 상당히 밝은 렌즈라고 되게 좋아들 하세요 최근에 렌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밝은 렌즈들이 정말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밝으면 밝을수록 F4.4의 심도라고 해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런데 이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F4.4조차도 초점을 못 맞추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으로 촬영할 수 있는 F4.4는 흔치 않아요 상황도 아주 적고요 그래서 실제로 1.4지만 1.4 렌즈라고 1.4만 놓고 찍는 거 아주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이 렌즈로 해서 사용할 때는 많이 개방했다 그래도 한 2.8 정도 그다음에 뭐 한 3.6 정도로 개방해서 많이 쓰고요 조금 뭐 피사체에 따라서는 좀 정밀하게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뭐 8, 10일 그리고 일반적인 거리나 이런 데서 촬영할 때는 5.6이나 한 6. 몇 뭐 이런 요정도의 수치를 되게 더 좋아합니다 제가 포커스를 놓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 포커스가 들어와야 사진이 나중에라도 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카메라 렌즈는 생각보다 재밌고 잘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테스트로 몇 장 정도 사진을 찍어 봤는데요 그 사진은 이 영상이 끝나고 슬라이드쇼로 한번 간단하게 몇 장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렌즈는 개방수 만큼이나 피사심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초점 맞는 범위가 되게 라이트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커스의 구면이 그 포커스 면이 구면을 이루기 때문에 피사심도가 너무 좁으면 그 구면으로 인해서 화면 전체가 포커스가 안 맞고 중앙만 포커스가 맞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좀 조여주고 작업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미지들도 몇 개 섞여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감안하셔서 이 렌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물론 뭐 다양한 형태의 렌즈군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경험하고 많이 쓰는 렌즈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보시면 아마도 렌즈를 선택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로 이제 시그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편부터는 조금 더 렌즈에 국한해서 렌즈 기능들이나 이런 설명들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추가로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답글 뭐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글로도 답변해 드리고 아 이건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의 강좌를 계속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 알람 설정 까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